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딸같은 며느리는 없다 하지만 돈을 오지게 쳐바르면 수양딸 정도는 된다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며느리는 내 딸이다 미친?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어? 우리 마누라가? 오케이 그럼 지금 당장 재산 상속 거거 원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저희 시부모 남편 그리고 25개월 된 아기와 함께 외식을 하던 중에 시부가 됐듬 으... 너희 시험에는 천사다 예심이 참 넓어요 이러면서 계속 시어머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아버님? 하고 물었더니 마치 제 물음을 기다렸다는 듯 하는 말 에? 외길은 매번 나한테 교육을 한다고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니고 친딸처럼 생각하라고 말이지?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를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야 이 마음이 얼마나 넓냐? 하하하하 아니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인가 싶어가지고 듣다가 의아해서 어머님 쪽을 바라봤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왜? 너희 시아버지 말이 너무 어렵냐? 별 거 없다 그냥 너를 며느리가 아니고 우리 딸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 허물도 이해를 하게 되고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다 좋은 거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일단은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일단 넘어갔는데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 꾸리한 거야 일단 저 말이 어쩌다 나오게 됐나를 생각해보니까요 우선 아버님이 며느리인 저에 대한 어떤 불만을 이야기했고 어머님이 교육을 시키듯 그냥 딸처럼 생각을 해라 그러면 허물도 이해를 못할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근거를 여기다 다 쓸 수는 없지만 평소 보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요 되게 싹싹한 며느리들처럼 먼저 전화를 드린다거나 또 싹싹한 친딸처럼 잘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한 며느리 정도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2,3일에 한번 아기 사진과 영상 단톡방에 올리고 이걸 원합니다 또 어버이날 명절 및 생신때는 반드시 찾아뵙고요 또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저는 뭐 자주 못 가지만 대신 저희 신랑이 아기를 데리고 주 1회 시댁을 방문합니다 근처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부가 저한테 서운한 점을 꼽아본다면 결혼 초에 네가 너희 시험회한테 전화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아버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정확한 이유 설명과 함께 완곡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요 뭐 직접적인 되게 강압적인 건 아니지만 너도 같이 다니면 좋겠는데 이런 뉘앙스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이 역시 거절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아 또 있네요 자꾸 기부를 하면 좋다고 하면서 계속 저한테 너 기부 좀 하지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 진짜 이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당장 빚 갚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이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뭔 기부를 하라는 거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모를까 지금은 안됩니다 했더니 살짝 서운한 티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그래요 시부모 당신들은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차 실망을 했던 건 맞습니다 티가 나니까요 저도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이 말이 나쁜 의도로 한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아닌가 나쁜 의도인가 여하튼 뭔가 묘하게 기분 나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니겠죠 모래한 분들은 아닌데 진짜 정이 안 가요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저는 저희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갖는 그 기본 태도가 우리의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슨 행동이든 계속 몰이 없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 이런 주의예요 나대지 말자 이거지 또 아무리 잘한다 해도 사람의 기대는 결국 계속 커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잘해가지고 오바해가지고 기대를 높여서 서로 마음 상할 여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이건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평소 사람 챙기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제가 또 최소한의 도리만 하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또 우리 부모님은 당신 사회한테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신랑도 저랑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사람 잘 챙기고 싹싹하게 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지 이거 하나 생각하면 정말 계속 짜증나고 정이 안 들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딸같은 며느리 웃기고 자빠졌네 지들이 진짜 딸이라고 생각했으면 밥 처먹으면서 저딴 개소리를 했겠냐고 2번 이 세상에 딸같은 며느리는 없어요 그냥 다 개소리죠 3번 어이가 없어 진짜 웃음만 나온다 지 딸이나 아들한테나 저러라고 하지 그래? 어? 4번 아이고 진짜 연병을 떨어들이는구만 성당은 무슨 개뿔 성당이야 그냥 지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조차도 모르는 유교 탈레반이야 이러니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결국에 손절당하고 그러는 거지 5번 진짜 딸은 지가 전화하고 싶을 때만 전화를 하고 또 부모는 자기 안부 안 물어봤다고 성질도 안 내요 그렇죠 6번 그래요 잘됐네 차라리 그냥 이번 참에 진짜 딸이 어떤 건지 한번 제대로 보여줍시다 고고 7번 뭐 딸 만약 지 아들이랑 이혼을 해도 계속 연락주고 돈도 주고 김장김치도 좀 나눠주고 그럴 건가? 그러면 뭐 딸내미 인정 어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는 거야 8번 딸같은 며느리란 말도 그렇지만 내용도 참 그지같네 시모가 천사다 우리는 이해심이 많은 시부모다 이러고 자화자찬하는 꼬락선이가 진짜 얼탱이가 없어요 앞으로 또 그런 말 하면 그땐 웃어주지도 말고 말 돌려버려요 그래서 뭐 나한테 어쩌라고 이런 썩은 표정으로 말이죠 9번 딸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며느리는 그냥 남이야 남 이 미친 망구들아 며느리가 무슨 부모 없는 청에 고아야? 낳아준 부모 길러준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딸은 무슨 딸이야 뭔 미친 소리야 이게 10번 예전에 미운 우리 새끼 프로에 박명수가 게스트로 나왔죠 그리고 이때 박명수씨가 딸같은 며느리는 절대로 없다 며느리들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던 할머니들 완전 난리 났죠 먼저 이 꽁꽁 엄마는 아니 딸같은 며느리를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김 꽁꽁 엄마는 아니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토다지 마라 이런 말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박 꽁꽁 엄마는 며느리를 죽어라 쫓아다니고 며느리가 딸같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 와중에 정말 유일하게 토 꽁꽁 엄마만 며느리들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여자는 여자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시모 역시 며느리를 질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유일하게 며느리 입장에서 말을 했었죠 그리고 결론 지금 김 꽁꽁 박 꽁꽁 이 꽁꽁이 어찌 되었는지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야 11번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죠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만나기만 하면 나는 내 딸이다 다 똑같은 자식이다 남들한테 니를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라고 한다 등등등 사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딸 타령을 시전하더니 하루는 시누이도 다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던 중에 당신 사후 재산을 아들과 딸에게 정확히 반반씩 완전 똑같이 나눠줄 거라는 선언을 했어요 이때 저희 남편은 자기 엄마 재산 관심 없으니까 백수인 누나한테 다 주라고 했고 그리고 저도 그래요 그 돈 진짜 아무 관심 없지만 말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머님 저도 딸이라면서요 근데 저는 왜 안 주세요 땡땡씨 보니까 돈 필요 없다니까 그럼 저랑 형님한테 반반씩 주세요 이랬더니 그 말만 든 우리 시모 귀 닫고 입을 꾹 닫더라고 진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못 들은 척을 해 12번 아 나는 진짜 우리 시아버지 제발 나한테 아빠가 어 아빠가 봤는데 이 말 좀 안 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진짜 우리 아빠는 나 아플 때 어른이 밥 먹는데 감히 앞에 안 앉아 있냐 이렇게 뭐라 한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저를 먹이시죠 그리고 일정 같은 거 잡을 때도 다른 볼 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족 약속 그렇게 잡고 일한다고 힘드니까 주말에는 애 맡겨두고 쉬라고 하는 분인데 이 할배는 우리 아빠랑 모든 걸 답 안 대로 하면서 맨날 말로는 어 아빠가 어 오늘 아빠가 개 소름돋아요 아니 아빠처럼 해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자기가 아빠래 미친 거 아니야 네 됐으니 어 이거 완전 공감해요 저희 시부도 아빠가 이러는데 진짜 거북스러운 느낌이야 아니 아빠랑 뭔 아빠야 특히 자기 아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아빠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더 이상하고 거부감 들어요 진짜 싫어 13번 아니 미친 누가 언제 친딸처럼 생각해 달랬나 그냥 남의 딸내미니까 제발 조심만 좀 해주라고요 조심만 하라고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추가 댓글 보니까 오해가 있어 추가합니다 올해 초 저희는 시댁 10분 거리로 이사를 오게 됐고 평소 저희 아기도 가끔 돌봐주니까 그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식사 대접 종종합니다 그리고 저도 2주에 한 번은 뵙는 것 같아요 반대로 친정은 멀리 떨어져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더 겨우 봅니다 댓글 1번 시댁에 갈 때마다 거실에 대자로 쫙 누워보면 알겠지 그래도 딸내미 소리를 하는지 장성은 아들 엄마로 써 이건 그냥 개 헛소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남의 딸이지 뭐 2번 다시 말하지만 며느리는 절대로 딸이 될 수가 없어 그 따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제정신이 아닌가 필요 없어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부모한테 돈이 한 100억 있어 100억이 있는데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정확히 반반씩 50억씩 주었어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시모가 너는 내 딸이다 이런 말 안 해도 며느리가 알아서 어머님 저는 어머님 딸이에요 저를 가지세요 이런 말 안 하겠냐고 진짜 잘해주는 시부모는 며느리가 딸이다 이런 소리 안 하죠 꼭 보면 소위 말해서 짓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대제범 받고 싶나 봐 그래서 이러는 게 아닌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돈을 쳐바르면 돼 돈이 많으면 돼요